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샘,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우리는 샘, 이름의 의미에 관해 나눴고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에 관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담, 셋, 에노스까지 나눴고 오늘은 그 뒤에 이름들에 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눌 사람의 이름은 게난입니다. 이 게난은 무엇을 소유하다는 의미도 있고 슬퍼하다, 애통해하다, 애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애통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슬픈 노래란 이 게난에서 나온 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게난과 키나가 모두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 하면 쿤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우리 이미 쿤에 관해서 공부했었죠. 쿤의 뜻은 땅에 견고하게 받고 서다의 뜻입니다. 뿌리를 내림으로써 점점 견고해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뜻으로 게난은 어떤 뜻이라고요? 슬프다, 애통해하다의 뜻도 가진다는 거죠.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강건해야 되는데 슬퍼한다? 결국 그 생명, 그 뿌리가 강건하지 못하다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살펴본 단어들 아담, 셋, 베노스,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난, 그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어들의 뜻이 다 부정적이고 소망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무슨 뜻이었죠? 흑,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뜻이죠. 부정적이에요. 셋은 어떤 뜻이었습니까? 육신으로서는 안 된다. 지명해 주지 않으면 인정받을 수 없다였죠. 이것도 부정적이죠. 베노스의 뜻은요?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함에 안간힘을 쓸 수밖에 없는 인간, 그러나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10명 중에 4명의 이름이 어떻다고요? 부정적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인간의 할 수 없음에 집중할까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 특별히 강조해서 더 많이 잔소리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아이는 공부할 때 집중하라고 잔소리를 많이 듣고, 어떤 아이는 일찍 자라고 잔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소리 듣는 그 부분에 관하여서는 부모 말을 안 듣는다는 뜻이죠. 즉,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면 자꾸만 까먹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런 일은 더 자주 일어나지요. 상대방의 말을 무겁게 기중히 여기면 까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이나 신병들은 한두 번씩 된통 혼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상사의 말이 무거워져서 신경을 더 쓰죠. 좀 더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된통 혼나는 일이 한두 번이면 되는데, 이게 몇십 번이고 반복이 되면 그 사람은 나중에 왕따가 되거나 고문관이 되는 거죠. 고문관이라는 사실은 군대 가보거나 신입사원으로 직장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여하튼 왜 하나님께서 인간은 가능성이 없고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슬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열 번 중에 네 번이나 강조했는지 여러분 이해 가시겠어요? 그만큼 인간이 가능성 없음에 대해서 마치 그 말 안 듣는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에 대해서 인간의 가능성 없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자기애가 강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애의 자기 가능성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듣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느 부분을요?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에 관해 말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할 때 집중하라고 잔소리 듣는 아이들, 빨리 잠들고 일찍 일어나라고 잔소리 듣는 아이들, 시집가고 장가가서 애 낳고 돈 벌고 사회생활해 보면 그 버릇이 싹 고쳐지지요. 그러고도 안 고쳐지면 이제 아내의 잔소리가 핵폭격기처럼 쏟아지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심류 막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 인간 자기의 뚝심은 실로 대단합니다. 오로지 이 싸움을 종식시킬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약간은 내용이 3천부로 빠졌어요. 다섯 번째 사람은 마할살날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개난의 아들입니다. 그 뜻은 찬양받으신 하나님, 축복받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이름이 성경에 정확히 7번이 나와요. 앞서 4번 인간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이 나왔으면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다른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찬양과 축복을 받으셨다는 것을 볼 때 이제부터 나올 이름들은 계속 긍정적인 이름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죠. 그래서 여섯 번째 이름은 바로 야렛입니다. 마할살날의 아들 중에는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야렛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그는 야라드입니다. 그 뜻은 내려가다, 하강하다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음부, 수올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입니다.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때 음부에 내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야라드입니다. 이 야렛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 에녹과 그 다음에 나오는 무두셀라 합하여서 설명할 때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 이름도 유명한 에녹입니다. 야렛의 아들 이름이 이 에녹인데 실제로는 한옥크에 더 가까운 발음이랍니다.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지요. 유대인의 수존절인 후누카가 같은 어원에서 왔습니다. 잠원 22장 6절에 여기서 가르치다가 바로 하나크입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으로서 유명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였다고 하죠? 그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가?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즉 에녹과의 동행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히브리어로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동행의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지은 이유로 사람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자연스럽지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지어진 모습 그대로 에녹은 살아갔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 할라크에는 또한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교육하다, 가르치다의 뜻도 같이 있습니다. 즉 에녹은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습관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럼 그는 어떻게 열심을 내게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그로하여금 하나님과의 동행에 관한 열정을 주었을까요? 그 답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랜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무려 969년, 1000년에 가깝게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여덟 번째 사람입니다. 이 이름이 지어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각 세대의 나이를 더하면 대홍수가 있었던 해에 이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즉 그의 이름은 심판과 연관성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매우 독특합니다. 그의 이름은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단어는 무트인데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살락, 우르러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이름을 합하면 어떤 뜻이 된다고요?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해석될 수 있을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자기가 짓지는 않았겠죠? 그의 아버지 에녹이 지었을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에녹이 아마도 하나님께 게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꿈이든지 천사든지 그렇게 게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에녹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지은 거죠. 매일같이 이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무드셀라, 무드셀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겠어요? 정신이 벗적 드는 거죠. 이 아들의 죽음이 언제일지 모른다는 두려움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의 종말이 오늘 당장일지도 모른다는 하나님을 향한 경애함이 그를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들고 바르게 살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스스로를 교육시키는 일이 됐고 그런 경건의 삶을 사는 습관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받은 게시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갔더니 그게 뭐가 됐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이 됐더라는 말입니다. 아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언제 뿌듯함과 기쁨을 얻습니까? 예를 들자면 공부 꼴찌하는 아이에게 잠 좀 그만 자고 공부 좀 해라 라고 잔소리를 한 부모가 있다고 합시다. 아이가 웬일인지 이 말을 듣고 나름 애썼어요. 열심히 잠을 줄이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부모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1등은 못했지만 하여간 분명히 나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스스로 애썼던 아이를 보게 될 때 부모가 참 기쁩니다. 완전하고 완벽할 때 기쁜 게 아니라 100점 맞아서 기쁜 게 아니라 짓단의 그래도 듣고는 열심히 노력하는 그 중심이 이쁜 것이지요. 행위는 완벽할 수 없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그 중심이 느껴지잖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중심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이미 100점되게 하셨어요. 완벽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도 노력하고 신앙의 습관을 드리고 그렇게 돼야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잘 따져봅시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자꾸만 자빠지다가 일어나서 한두 발자 걷는 거 그게 뭐가 예쁩니까? 완벽하게 걷고 100미터 12초에 뛰고 그래야 예쁜 거 아닌가요? 진짜 예쁜 것은 못하는데 그래도 부모 의지에서 자꾸만 일어나 걷는 노력 그게 예쁜 거예요. 그걸 꼭 마음의 세계시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완벽히 걷고 100미터 12초 뛰는 것은 예수님이 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부끄러워도 걸음마라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보고 깨어나는 중심 되십시오. 그리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라도 신앙의 습관, 더 노력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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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